반갑습니다 지식 콜센터 입니다 네 오늘 7월 4일 안내드릴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네 우리 기술 주주님들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우리 우리 기술도 주가가 아주 좀 덥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힘내시구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우리 기술 아 뭐 전화사체 물량도 나오고 지금 주가도 막 이렇게 땅코를 파고 있는데 아 욕도 아깝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께 좀 안내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구요 우리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이슈 네 요거 좀 발표 될 거구요 지금 이 이슈와 함께 cb 물량 관련해서도 오늘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 4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구요 네 우리 댓글 4 우리 우리 기술 1만원 가자 4 1만원 가자 라는 의미에서 댓글로 4 만원 4 1만원 4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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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아우 좀 제발 좀 1만원 가자 빨리 아니면 좀 5천원 이래도 가자 좀 아 미치겠다 진짜 정말로 주가가 왜 이러니 네 우리 주주님들 호재와 이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cb를 전환사체를 네 발행해서 나온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네 이 cb 물량 네 팔기 위해서 주가 부양할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우리 조금만 힘내 봅시다 네 화이팅 주시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이렇게 좀 방송을 준비해 놨구요 네 우리 기술 관련해서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자료와 정보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기술 대응 전략 자료 그 다음에 이번 달 두산 에너빌리티와 smr 업무 협약 요 관련해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요 관련된 발표와 이슈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네 우리 기술 네 체코와 폴란드 대만 smr 소형 원정 관련해서 수주기약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체코 원정 관련해서도 우리 이번 달에 발표가 있어요 약 30조원 규모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래 우리 기술 갈 거야 네 갈 거야 라고 믿어 의심치 마시구요 나 1년짜리 적금 가입했어 적금 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구요 네 잘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이 네 능력 네 smr 관련해서 나라에서도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요 이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정보에서도 국책사업을 네 3년 연속 미뤄주겠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와 함께 조금만 더 버텨보시죠 네 좋은 소식과 이슈 나올 거구요 우리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콜센터가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주식 콜센터가 방송에서 네 어떻게 하면 받아가실 수 있는지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음 우리 주주님들에게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준비해 놨어요 요 자료 도대체 우리의 기술 뭐하는 회사이냐 요 관련된 자료 정보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네 준비해 놨습니다 네 이 자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AI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원전 SMR 관련된 총목입니다 네 우리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에 아유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습니다 2023년부터 33년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아 좋은 이슈 계속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 AI 상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 그래서 AI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내 SMR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과 이슈가 매우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제가 방송에서 이걸 다 읽어드리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주시 콜센터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가족방이 있습니다 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그날그날 실시간으로 대응 및 장에 대한 브리핑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이 방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시 콜센터가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입장하세요 그날그날 실시간으로 장에 대한 브리핑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며 우리 이 종목 잡으면 5%에서 10% 보실 수 있다 종목 추천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시 콜센터가 이렇게 한국가스공사라던가 카페24 잡아보세요 라고 추천을 드렸고 지금 동해가스 마찬가지로 안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실시간 소통방 가족방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 관련해서 마저 또 브리핑 해드릴게요 우리 엄청난 이슈가 하나 터졌죠 프랑스 EDF에서 우리 SMR 혁신 포기할래?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원과 우리 기술이 와우! 엄청나게 지금 기뻐하고 있죠 이러면 우리 30조원 체코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마무리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우리 버텨 보시죠 그냥 1년짜리 가입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좋은 소식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SMR 관련해서 빌게이츠가 SMR 소형 원전에 대한 1조 4천억원 투자한다 향후 추가 투입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SK도 투자한 빌게이츠 원전 기업 테라파워 여기 또 테라파워도 SMR 관련해서 우리 기술하고도 조금 업무 협약이라던가 이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런 호재와 이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버텨봐요 체코 원전 선정 젠걸음 이라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30조원 규모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체코 정부가 이렇게 조금 이런 기사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술이 이제 급등에 나갈 일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다음에 12물량 다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호재성 기사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기술이 주가가 급등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smr 관련해서 이런 좋은 기사가 계속 매일매일 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기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smr 관련해서 모든 투자자들이라던가 모든 나라에서 원전 관련해서 관심 그 다음에 이목 그 다음에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ai 전력 수요 원전으로 대응 나선 정부 대형원전 smr 독점 기술로 네 우리 기술 주목받고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기술 관련 smr 관련해서 매우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두산 애너빌리티와 함께 우리 기술이 협업을 하면서 전 세계 smr 시장을 독식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좀 길게 보시면서 1년 전기 적금 가입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이유가 이런 이슈와 그 다음에 호재성 기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력 관련해서 2033년까지 계속 이슈와 호재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나 우리 기술로 돈 벌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주식 콜센터에게 추천 종목 한 개 일명 히든 종목 무료로 하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4172-8706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 7월달에 매도를 할 거고요 지금 현지 주가 1500원 그 다음에 우리 매도할 금액은 5000원 이거 원전 관련된 종목이요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 히든 종목이에요 히든 1500원에 사서 5000원에 매도해요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 히든 종목 제가 우리 기술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추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콜센터에게 문자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히든 010-4172-8706번으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1500원에 사서 우리 5000원에 매도해요 네 5000원에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이에요 이번 달에 빨리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네 원전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와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식 콜센터가 무료로 추천 드리고 있는 네 종목들로 해서 6개월 1억 만들기 같이 해봐요 6개월 1억 만들기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입장인원 제한 없이 모두 다 초대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저와 함께 돈 벌어 보시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네 010-3172-8706번으로 참여 네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010-3172-8706번으로 나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히든 종목은 네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6개월 1억 만들기는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 주지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지님들에게 무료로 히든 종목도 드리고 그 다음에 6개월 1억 만들기도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주지님들에게 아 이런 많은 자료와 정보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소통방 통해서도 그날그날 이슈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어떤 종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콜센터가 센트리온 18만 2천원 이하 비중 5% 담아서 매수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우리 주지님들도 주식 콜센터가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드리면 우리 주지님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 주지님들 자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 콜센터가 100% 수익은 못 내드려요 네 100% 수익은 힘들다 하지만 80%에서 90%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4% 손실보는 종목도 있고 네 이렇게 1%도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과감하게 종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매도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 보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 태워 드립니다 아예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우리 주지님들께서 300만원으로 하루에 10%씩 수익을 보면 하루에 30만원 벌어 갈 수 있고 10일이면 300만원을 벌어 갈 수 있어요 우리 20일 동안 주식 콜센터랑 주식 하시면 그래도 600만원 벌어 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600만원 네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2의 월급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이렇게 한 달에 600만원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무료 초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지님들 주식 콜센터 네 히든 종목은 네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이번 달에 1500원에 사서 네 5000원에 매도 할 거예요 이 히든 종목 주식 콜센터가 드리고요 6개월 1억 만들기 우리 주지님들과 함께 제가 진행할 거예요 네 주식의 기본은 매수와 매도 네 투자자 투자로 돈 벌어 보시죠 네 우리 주지님들 주식 콜센터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지님들 장마 기간에 비 조심하시고 오늘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